1957년 당시 맥길대학교 학부생이었던 토마스 찬 교수는 생리학을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역사는 그의 기숙사 작은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토마스 찬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공적혈구를 개발했습니다. 인공적혈구를 활용하면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을 할 수 있고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혈액을 가열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세포, 인터넷 검색엔진이 발명된 곳. 캐나다 최대인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 있는 학교. 19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맥길대학교는 최초와 최다의 수식어가 많은 대학교로 유명합니다. 11개 단과대학에서 무려 300여 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학문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신경과학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야입니다. 이곳에 있는 몬트리올 신경연구소는 뇌지도를 완성한 펜필드 박사가 세운 곳으로 신경과학연구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죠. 맥길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재간 연구, 즉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몬트리올 신경연구소에서도 신경과학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 화학, 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공학도가 신경과학을 공부하고 신경과학도가 최신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데요. 학문 간 긴밀한 교류로 배움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연구 중심 공립대학답게 맥길대학교는 4개의 부속병원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MRI 기계 등 최신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매일 실전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하는데요. 실제 환자의 진료 상황을 참고하는 후 각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향후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가 매주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단순히 공학적인 스킬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인 부분에 바로바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가는 연구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선도 맥길대학교에 꺼질 줄 모르는 열기가 각종 질병을 정복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관중물 병명대학교 신경과학의 선도 맥길대학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